아웃댄! 자, 기사님들 질문을 좀 해주시죠. 이번에는 장치를 이용해서 한번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방 40분 남았대요. 빨리 입으세요, 빨리 입으세요, 빨리 입으세요. 이 바지를 입고, 성태 씨. 네. 상대방을 총으로 죽이고, 최성민 씨를 총으로 죽이고 본인이 후 한번 불고 바지춤으로 찔러놓고 만세를 부르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. 만세까지 부르면 끝이에요.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바로 연기하셔야 돼요. 이거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거예요. 저러 온 자식. 아니, 안 돼! 빵야, 빵야, 빵야! 빵야! 죽은 빵야! 아이! 왜 합해! 여기! 좋아, 느낌 좋아. 너는 그럼 왜 누운 줄 아니? 대상응이 뭐예요? 대상응이 뭐예요? 왜 누운 줄 아니? 아이, 깜짝이야. 지금 너무 좋았어요. 지금 장모님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장모님한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. 죄송합니다. 어머님, 죄송합니다. 왜 죄송해요, 자랑스러워해야죠. 다음. 허성태 학생이 먼저 나와서. 하나, 위에 것부터.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장소. 이걸 제가 하는 거야? 다음 무엇을 한다까지. 내가 하는 거야, 이걸? 예, 본인이 하는 거야. 공개해 주세요. 아, 큰일 안 돼. 추덜 걸리면 안 돼요. 공개해 주세요. 오랑구탄이. 오랑구탄. 오랑구탄. 기자회견 현장에서. 추덜 추덜. 어렵다, 어렵다. 아주 좋아요. 자, 평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서 평가가 안 나오면 바로 그냥 벌칙 갑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이곳은 오랑구탄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. 잠시 후에는 오랑구탄이 등장할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. 자, 여러분의 박수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. 오랑구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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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자님들 질문 좀 해 주시죠. 네. 질문해 주세요. 조카, 조카한테 한마디 해 주세요. 조카, 조카한테 한마디 해 주세요. 조카야, 날 부끄러워하지 마. 이것도 내 모습이야. 보고 계신 아내분에게 인사 한번 해 주세요. 여보, 이혼해. 여보, 이혼해. 바로 이거예요. 이익이 형 미쳤어요, 오늘. 통신 내려왔어요. 이것이 꽁트입니다. 인정, 인정, 인정.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. 못했으면 X를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 얘기가 다 있어. 타, O. 오. 타, O. 가보겠습니다.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? 오케이,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. 이야, 이 형은 정말 대단하다, 정말. 대박이다. 진짜 다 진짜 너무 부끗다. 4시가. 4시가. 화장실에서. 화장실에서. 키스라고 또 뭐야. 누구랑. 누구랑. 통화해 주세요. 누구랑, 누구랑 뽀뽀하는지. 이경이 오징어네. 오징어? 오징어. 오징어. 아, 살아있다, 살아있어. 만 원짜리 오징어. 오징어 자막. 오징어 자막. 오징어 자막. 오징어 자막. 잠깐만. 온다, 온다. 온다. 어차어. 잘했어요. 까나리 냄새. 까나리 냄새. 까나리 냄새. 엑스. 엑스 나왔어, 엑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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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지? 어? 수수본 세수. 수수본 세수. 수수본 세수. 이거 할게요. 그러면 코치가 닦아주는 걸로. 코치가? 띵띵띵. 경기 울리면 들어오는데요. 경기 울리면. 동현아. 동현아, 너 지금 너무 갖고 있어. 다 돌려. 다 돌리는 거야. 땡땡땡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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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세수도 좀 하고, 세수도. 그렇지. 동현이 잘할 수 있겠어? 동현이 잘할 수 있어. 아니야, 너 지금 땀이 너무 났어. 땀이 너무 났다고. 야, 땀이 너무 났다고. 그렇지. 다시 나왔다 와. 다시 나왔다 와. 땡땡땡땡땡땡땡땡땡. 치열아! 치열아, 들어와. 나 더 싸울 수 있어. 치열아, 그만해. 나 더 싸울 수 있어. 치열아, 괜찮아? 나 더 싸울 수 있어. 치열아, 그만해. 괜찮아? 나 더 싸울 수 있어. 나 더 싸울 수 있어. 성태야! 나 더 싸울 수 있어. 성태야! 나는 왜 해? 너 이빨 지쳤어. 성태야, 괜찮아? 아니, 싸울 수 있어. 성태야, 괜찮아? 야, 성태 딱딱해. 숙원 좀 갖다 줘. 성태야, 괜찮아? 아니, 싸울 수 있어. 아니야, 성태 아까 말 싸우겠어. 아까 옆에 코치랑 말 싸우는 거 왔어. 까다리 냄새라! 성태야, 괜찮아? 바로 이걸 이용해서 싸우는 거야. 나는 코치야. 나는 코치야. 나는 코치야. 나는 코치야. 이 쪽에 또 훔쳐서 좋아. 내가 그나마 하얀 파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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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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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장을 입고 싸우는 놈이 어디 있어? 이 자식은 경기가 있는데 정장을 입고 싸워. 야, 정장을 입고 싸우면 어떻게 해? 성민아, 성민아. 자, 이렇듯. 지금 너무 여러분 보기 좋아요. 아... 아... 글쎄다.